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증권사에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고 보고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는 종목 스터디 시간입니다. 추석 때 방송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기 좋은 종목들 꼽아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딱 이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아, 이 종목군들이 앞으로 상승을 하는구나. 그럼 관련 종목들도 뭐가 있지? 자연스럽게 힌트까지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스터디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스터디 종목은요. 바로 SK가스입니다. 7월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LPG 수소 복합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SK 어드밴스드에서 LPG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SKD&D 역시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1차 에너지원 탄화수소에서 2차 에너지원 전기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스 대체 에너지의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LNG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고 기존에 설립돼 있는 LPG 충전소 또한 수소 인프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요인 모두 단기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한 대응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DBI텍 이 종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반도체의 메모리, 비메모리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메모리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말하고요. 비메모리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알파벳 비메모리라고 따로 있나? 아니면 비정상 메모리인가? 아니면 가수 비의 메모리인가? 이 알기 전에는 헷갈렸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장 기능이 없는 넌 메모리 그러니까 아무튼 저장 기능 빼고 처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BI텍은 비메모리 관련 부품 공급사입니다. 전자필름 역할을 하는 CIS, 전자기기 전력장치인 PMIC, 또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다양한 색을 구현하는 DDI와 같은 비메모리 부품을 만드는데요. 원래 이 부품들 만드는 1등 기업들은 TSMC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DBI텍 역시 수요가 늘면서 이 기업들 부럽지 않게 좋은 실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요. 2020년 3분기 매출액 2,4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상승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7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021년 내년에는 영업이익 3,326억 원, 2020년 동기 대비 18.4% 더 상승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꾸준한 현금 창출로 2020년 말 부채 비율이 55%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적만큼 좋은 일도 없겠죠. 21년 전만까지 좋으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옥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도 감염시켰죠. 이 때문에 많은 자동차 산업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옥 시스템도 지난 2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신규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전동화 차량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친환경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전기차, 수소차 산업을 이미 글로벌적으로 경험했던 한옥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언제든지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회사 자체의 기사가 있긴 했었지만 우선 자체적으로 업체만 보자면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 회사이며 매출액 기준 세계 2위 자동차 열관리 부품 업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CNX 알아보았습니다.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영역을 넓히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는데요.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협력사인 MCNX는 자율주행 통합 제어 시스템, DCU 제품을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2022년에는 북미 고객사를 글로벌적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신사업 모멘텀 역시 보유하고 있어 긍정적인 흐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KCC 들고 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는 2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크게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건축재, 도료, 실리콘 등은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고 이를 다루는 업체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 수요 약세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KCC 2016년 이후 장기적으로 약세 과정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건축재 사업과 주식 지분 가치에 대한 매력이 인정을 받았지만 최근 주택 신규 착공 건수의 대세적인 하락 국면과 더불어서 보유한 지분 가치에 대한 매력도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야심찬 마음으로 인수했던 실리콘 사업부 역시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아 코로나 회복 후 실리콘 사업부의 실적이 어느 정도로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하네요. 원래 종목은 떨어질 때 매수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전 사업부의 회복세가 아직 더딘 가운데 재무 개선 그리고 향후의 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점인 만큼 반등의 여지를 두고 있어 매수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지나가고 2021년 사업부 정상화와 실리콘 사업회사와의 시너지가 구체화되는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네요. 지난 8월 5일은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이 데이터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그게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이 정보관리의 주체가 돼서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자료를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들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한 건데요. 또한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산관리 등에도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 마이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마이 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서 가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만큼의 신용정보에 대한 활용, 솔루션 수요 등이 증가할 테니 수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빅데이터에 따른 통신정보, 임대, 금융정보 등을 수집해서 데이터를 표준화, 고객 분석 관련 사업인 나이스 평가정보의 100% 자회사, 나이스 지니 데이터의 성장성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는 환경 속에서 데이터 관련 성장도 가속화될 전망인 만큼 dna 링크, sc 평가정보, 데이터 솔루션 등과 같은 데이터 3법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투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 만큼 플러스로 더욱 공부해보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풍성한 추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을 통해서 앞으로 떠오를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힌트까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종목 스터디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